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생각을 하고 또 자기 판단을 하고 지도자를 고르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등과 같은 주장을 앞으로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옳은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널리 옳은 말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후보가 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을 외칠 때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음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인간이 내뱉는 말과 그 인간이 쓰는 그 글자, 문장에 대한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4일 날 열린 관훈컬럽 초청 토론회에서 2시간 30여 분 동안 윤석열 후보는 언론인들의 다양한 질문 공세에 맞서 싸웠습니다. 상당히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를 비롯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온 이야기,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시국에 대한 윤 후보의 올바른 그런 진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나 이런 방송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윤 후보의 발언 가운데서도 귀와 눈을 사로잡은 표현은 바로 혁명의 도구라는 겁니다. 혁명과 도구가 합쳐진 겁니다. 혁명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계획에 대해서 윤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주어지자 윤석열다운 답변이자 그의 속내를 잘 담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과 공수처에 나누어주는 게 검찰계획이 아닙니다. 문정부의 검찰계획은 검찰을 그냥 손아귀에 넣고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계획의 결과입니다. 문정부처럼 선도 없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고방식의 전권을 일찍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봅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혁명의 도구입니다. 혁명을 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수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정말 명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처럼 선도 없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이 소위 레볼루션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고방식은 반드시 수사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만 혁명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정해야 될 선거도 혁명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방선거도 압성을 했고 총선도 압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선은 어떨 것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권교체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과 소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그런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많은 분들과 좀 다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100%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접종권의 신성 정도는 만들어낼 그런 재간이나 재주를 그들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를 제조해내는 것입니다. 결과를 제작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 입에서 혁명의 도구 우린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혁명의 도구로서 수사권도 쓰고 선거도 쓰고 대법관도 쓰고 검찰도 쓰고 공수제도 쓰고 국회도 쓰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수단이나 도구가 정당한가 객관적인가 공정한가 중립적인가 이런 부분을 따져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도 못하고 불법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도구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세상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의 정당성이나 객관성 따위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다 합리화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사에서 586 운동권 정치인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입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건 그것이 합법적이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합법화 될 수 있고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확하려고 하는 행명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거짓이든 선전선동이든 속임수든 불법이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한국의 현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12월 9일 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담 본회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보도를 보고 문 대통령 입에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이야기 민주주의 강화 운운하는 이야기 가짜 뉴스 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에서 정말 참 냉소적이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 싶은 정보외에 의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회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그냥 꾸민 말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한 해 전에 비해서 점점 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언론들은 금기어가 있고 이것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고 보기 싫은 뉴스들은 다 차단해버립니다. 송출량을 제한해버립니다. 그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 입에서 민주주의 강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상권은 완전히 와해되어버렸습니다. 대법관들과 검찰은 수족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강화, 민주주의 운운하니 그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 걸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혁명의 도구로 삼자 윤 후보의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권을 혁명의 도구로 삼은 정권은 처음입니다라는 것은 정말 100% 옳은 지적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혁명의 도구로 삼는 것이 어디 수사권뿐이겠습니까? 대법관은 어떻습니까? 국회는 어떻습니까? 경찰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장해가다 보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훼손되든 말든 그냥 밥 벌어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세금을 1년에 이 불황 속에 200%, 300%, 400%, 2배, 3배, 4배, 5배 올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국민들은 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라는 것은 마치 하나의 동전에 앞면과 뒷면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좀 비민주적이면 어떤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깨어있고 자기 주장을 발신할 수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야 우리 사회가 온전한 사회, 더 풍요로운 사회, 더 역동적인 사회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